손이 서툰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지고 발이 서툰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지고 길이 서툰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지는 그런 어른들이 혹시 지구마을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줄 생각은 해보셨나요? 서울시 지구마을에서 공정무역을 경험해보세요 환경과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착한 소비 공정무역을 통해서 가까이 있진 않지만 지구의 수많은 어른들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그들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서울시가 추구하는 작지만 커다란 실천입니다